이어지는 상품 BSW 와이드 그릴인데요. 이 상품은 이창훈씨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훈입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요. 요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들 많으실 텐데요. 이 와이드 그릴이기 때문에 한 판에 모든 요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전부터 해서 다양한 요리를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넓게 편하게 요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처럼 고기 좋아하는 민족도 없는 것 같아요. 가정 자체가 또 달라요. 맞습니다. 뒤쪽을 보여드리면요. 지금 열선이 이 판과 동일하게 딱 밀착이 돼 있어요. 딱 붙어있어요. 그래서 예열 시간이 짧고요. 요리에 직접 열이 닿기 때문에 요리가 빨리 마시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딱 붙어있기 때문에 예열할 필요 없이 그리고 스텐레스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구워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리하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도 너무나 좋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셔야 돼요.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네. 한 판에. 그래서 와이드 그릴을 한번 쓰신 분들이 입소문에 입소문이 나서 이제 그릴 한 판에 뭐든지 이게 넓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냄비도 곰솥 하나는 꼭 있어야 돼요. 집안에 꼭 있어야 됐을 때 기다리는 거 없이 한 판에 다 해결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이 와이드 그릴도 BXW 정품으로 챙겨드릴 뿐만 아니라 추가 구성 5종도 다 챙겨드려요. 냄비니 종지니 다 챙겨드리고 제일 좋은 거는 7만 9천 원에 해당되는 BXW 칼 세트까지 드린다는 거죠. 칼 좀 보여드리면 상당히 지금 칼 5종과 함께 블럭 세트도 함께 드리기 때문에요. 딱 보시면 아마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 저희가 따로 구매하시는 것이 아니라 와이드 그릴을 구매하시면 저희가 합포장을 해서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멋지죠. 멋지죠. 이렇게 박스 안에 넣어서 배송해 드릴 거예요. 세상에. 저희 지금 말하는 도중에 벌써 다 익었어요. 다 익었어요. 거기도 너무나 노릇노릇하게 잘 익는 것이요. 열선이 파랑 딱 붙어있기 때문에. 예열 시간이 얼마 필요가 없습니다. 요 때가 제일 맛있어요. 그렇죠? 요거 보세요. 아주 그냥 탱탱한 게. 이렇게 잘 익으시면은요. 저희가 또 미니테이브도 함께 드리잖아요. 그렇죠. 미니테이블은 어디에 놔두냐. 그냥 툭 걸어놓으시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툭 올려놓으시면은요. 여기다 삼겹살을 살짝 살짝 올리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고기 좀 빨리 먹어. 고기 타. 그러면서 왜 상추에다가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얘는 이렇게 딱 올려놓는 데가 있으니까. 예. 따뜻한 고기. 여러분. 천천히 말하시면서 즐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또 저희가 마늘 종지까지 함께 드리니까요. 요거 그냥 드시면 되는 거죠. 자. 아 예. 오늘 처음 만났거든요. 불어가지고. 아 왜요? 네. 뜨거울 텐데. 잘해주려고. 근데요. 네. 기름이 쫙 빠지잖아요. 그렇죠. 기름이 쫙 빠지니까. 삼겹살의 그 분은의 맛이. 환한 것 같아요. 어떻게 국제국. 예. 그러고 나서.